수 после 3wp 경기에 앞서서 또 시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nthi 잠실 전광판에는 Lee cornfield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가수 겸 배우죠? LG TEEN SLU B S, 팬 분들께 인생 발사부터 드리겠습니다 LG TEEN SLU B S, fan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Lee cornfield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줌플레이오프 2차전 식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정말 반드시 LG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 힘내서 멋진 경기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G 테니스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벌써 데뷔 20주년이 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수많은 고백송과 프로포즈송 그럼요 전국의 누나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저와 정미철 해설위원은 그런 노래 필요 없는데 더 이상 박재영 위원은 언젠가는 준비를 하셔야죠 명심하겠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이승기씨 곧 작품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승기씨의 시구 규빈씨의 애국가로 오늘 경기 줌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